3. 네트워크 설계 4. 네트워크 설계 시 가장 많이 하는 고민들을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설계 시에 가장 많이 하는 고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IP 주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가장 기본적인 고민이겠죠. 또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는 IP 주소와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하는 IP 주소가 충돌이 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고민일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 장애에 대응하기 위한 고가용성 네트워크 구조 설계,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아키텍처 설계, 네트워크 속도 개선 방법, 그리고 비용 효율적이고 안전한 웹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네트워크 서비스 활용 방법 등도 고민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은 10가지 네트워크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업 서비스를 인터넷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VPC, 가상 머신에서 송수신하는 트래픽을 제어하여 보안을 강화하는 시큐리티 그룹, VPC와 인터넷 또는 VPC와 고객의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와의 트래픽을 제어하는 파이어월, 여러 서버의 사용자 요청 트래픽을 분산하는 로드밸런서, 간편하게 도메인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는 DNS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DNS 기반으로 트래픽을 분산하는 GSLB가 있고, 여러 VPC, 고객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의 복잡한 연결을 단순하게 구성할 수 있게 하는 트랜직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또한 외부 네트워크와 버추얼 서버 간의 데이터 통신을 암호화하여 보안을 강화하는 VPN도 사용 가능하고, 고객 데이터 센터와 VPC 간의 전용 회선을 통해 고정 대역폭을 제공하여 통신할 수 있게 하는 다이렉트 커넥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를 캐싱하여 사용자에게 빠르게 전송하는 글로벌 CDN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의 네트워크 서비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인 VPC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VPC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논리적으로 외부와 격리된 고객 전용 프라이빗 네트워크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화면과 같이 VPC를 통해 들어오는 트래픽은 기본적으로 방화벽을 통해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방화벽은 보통 VPC로 들어오는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허용하는 역할을 하죠. VPC로 들어오는 트래픽은 버추얼 서버에 연결되어야 하는데, 이 버추얼 서버는 바로 서브넷에 생성됩니다. VPC는 온프레미스의 네트워크와 다이렉트 커넥트로 연결될 수도 있고, 트랜직 게이트웨이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VPC는 프로젝트당 최대 5개까지 생성이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VPC 생성 순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PC는 논리적으로는 프로젝트에 속하고, 물리적으로는 서비스 존 위치에 속합니다. 프로젝트 내에서 위치를 선택한 뒤 VPC를 생성합니다. VPC에 속하는 클라우드 자원의 위치는 바로 이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한 번 VPC의 위치를 정하고 나면, 그 VPC에 만드는 자원의 위치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VPC 내 자원의 위치를 변경해야 한다면, 모든 자원을 지우고 다시 위치를 정해 VPC를 생성해야 합니다. 화면에서 KR 웨스트 리전의 위치가 3개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KR 웨스트 1, 2와 KR 웨스트가 웨스트 리전에 있죠? KR 웨스트 리전에는 KR 웨스트 1 위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콘솔에서 이 4개의 위치를 볼 수 있고요. Dedicated Cloud 등 특정 오퍼링에 따라 다른 위치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4개의 위치 중 KR 웨스트는 다른 위치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Multi-Age라는 점입니다. KR 웨스트를 제외한 다른 위치는 단일 데이터 센터인 Single-Age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KR 웨스트는 이와 달리 2개의 가용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용 영역은 서로의 장애로부터 격리되어 있으면서 고속의 프라이빗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여러 개 서버를 두 가용 영역에 분산해서 생성하면, 어느 한 가용 영역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가용 영역의 서버는 가동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의 생존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조를 Multi-Age, 다중 가용 영역, 가용성을 보장하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VPC를 생성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또 있을까요? 다이렉트 커넥트, 트랜지 게이트웨이 또는 VPC 피어링으로 다른 네트워크와 연결할 때, 서로 프라이빗 IP 대역이 중복되어 있으면 연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VPC의 IP 대역을 지정하지 않고, 서브넷의 IP 대역을 지정합니다. VPC를 설계할 때 내부에서 사용할 서브넷의 IP 대역도 함께 설계해 놓아야, VPC 내부 자원 간의 통신, VPC 외부 네트워크와의 통신을 체계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VPC와 프라이빗을 연결할 외부 네트워크의 IP를 확인하고, VPC 내부 서브넷의 IP 대역을 체계적으로 설계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당 5개의 VPC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세분화해서 VPC 단위로 구성해 놓으면, VPC 수량이 부족할 수 있고, 확장할 때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수량 제한 때문에 여러 서비스를 한 VPC에 모아 놓으면, 서비스별로 접근 정책이나 보안 수준이 다를 경우, 서비스별로 준수해야 할 보안 정책 때문에, VPC 내부 네트워크 접근 제어 정책이 복잡하고 관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VPC를 생성하기 전에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잘 설계해야 합니다. VPC가 생성되었다면, 실제 버추얼 서버가 사용할 IP를 지정해 줄 수 있는 서브넷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브넷은 VPC 내부에 생성될 서버의 IP 주소 대역과 서버 그룹의 범위를 정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서버는 반드시 서브넷 안에 생성되어야 하며, 서브넷에 지정된 IP 주소 대역에서 IP를 할당받습니다. 서버의 역할에 따라 서버의 공인 IP를 할당할지 결정하는데, 이때 선택할 것이 퍼블릭 서브넷과 프라이빗 서브넷입니다. 퍼블릭 서브넷에 생성되는 서버에는 공인 IP인 나트 IP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프라이빗 서브넷에 생성되는 서버에는 나트 IP를 연결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요청에 직접 응답해야 하는 서버에는 공인 IP가 필요하므로, 퍼블릭 서브넷에 생성해서 나트 IP를 할당해야 합니다. 반면 VPC 내부 통신만 필요한 서버,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굳이 공인 IP를 연결할 필요 없으니, 프라이빗 서브넷에 배치할 것입니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퍼블릭 프라이빗, 즉 일반 서브넷 외에 로컬 서브넷도 제공합니다. 로컬 서브넷은 특수 목적의 시스템 통신 용도로만 사용되는 추가 서브넷입니다. 서버는 기본적으로 일반 서브넷에 생성되어야 하고, 필요시 로컬 서브넷을 추가로 연결할 수 있는데, 서버 간 상태 체크나 온프레미스에서 VPN으로 서버에 연결할 때, 이 로컬 서브넷을 서버에 연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브넷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중에 버추얼 IP가 있습니다. 버추얼 IP는 서브넷을 생성할 때, 지정한 프라이빗 IP 대역에서 특정한 용도로 IP를 예약해 놓는 것으로써, 서버에 고정 프라이빗 IP를 할당할 수 있게 합니다. 나트 IP와 시큐리티 그룹도 이 버추얼 IP에 미리 연결해 놓을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당 최대 25개까지 서브넷을 만들 수 있다는 점도, 네트워크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서브넷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브넷을 생성할 때 지정한 IP 대역은 나중에 수정할 수 없으므로, 버추얼 서버 생성 전에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서브넷에 사용할 IP 대역은 슬래시 24에서 슬래시 27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는 없지만,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권장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VPC 내에서 워크로드에 맞는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생성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웹용 서브넷, 와스용 서브넷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용 서브넷을 구분해서 사용하면 파이어월, 시큐리티 그룹에서 제어 규칙을 정할 때 서버의 역할에 맞게 제어 정책을 수립할 수 있어서 더욱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고가용성을 위해서 여러 개의 AGE에 걸쳐 서브넷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워크로드를 담당하는 서브넷을 여러 개의 AGE에 걸쳐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그래프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브넷을 만들 때는 향후 서비스 확장을 고려해서 충분히 넉넉한 IP 주소를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서브넷을 설계하는지 화면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싱글 AGE인 KR-West1과 멀티 AGE인 KR-West가 있습니다. 단일 AGE 서브넷 구성과 고가용성의 멀티 AGE 서브넷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KR-West1에서는 VPC 내의 웹, WAAS, 데이터베이스 세 개층을 위한 서브넷을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겹치지 않게 각 서브넷의 IP 대역을 지정했습니다. 멀티 AGE인 KR-West에서 서브넷을 생성할 때도 싱글 AGE와 구성 절차는 동일합니다. 각 서브넷의 고유한 IP 대역을 지정해서 서브넷을 생성합니다. 만약 두 위치의 VPC를 연결할 것이라면 두 VPC에 있는 서브넷의 IP 대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서브넷 내의 자원을 만드는 단계에서 싱글 AGE와 멀티 AGE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멀티 AGE인 KR-West의 서브넷의 자원을 생성할 때 KR-West1의 서브넷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AGE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때 AGE1의 하나, AGE2의 하나, 이렇게 자원을 생성하면 VPC와 서브넷은 멀티 AGE 구성이 됩니다. 즉, 하나의 AGE 데이터 센터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AGE에 있는 서버는 상관없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서비스의 중단은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VPC와 서브넷이 구성되었다면 외부와 통신하기 위해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생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무선 공유기를 통해 외부와 통신합니다. 마찬가지로 VPC 내에서 외부와 통신하기 위해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터넷 게이트웨이는 VPC에 1대1로 연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 프로젝트당 만들 수 있는 VPC가 5개이니 인터넷 게이트웨이도 최대 5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버추얼 서버가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 인터넷과 통신하기 위해서는 공인 IP가 필요합니다. 버추얼 서버를 생성할 때 NAT를 사용하면 이 공인 IP인 NAT IP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 NAT 기능은 인터넷 게이트웨이에서 제공하는 기능이어서 만약 VPC에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버추얼 서버에서 NAT 기능을 사용할 수 없어서 공인 IP를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만들 때 파이어월도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파이어월은 인터넷 게이트웨이의 트래픽을 제어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VPC 외부, 즉 인터넷과 VPC 내부 프라이빗 네트워크 간의 통신을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생성되면 서브넷 내의 버추얼 서버들이 패킷을 어느 경로로 전달할지 라우팅 설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VPC를 생성하면 기본적으로 라우팅 테이블이 하나 생성됩니다. 인터넷 주소는 0.0.0.0.0으로 표기합니다. 이 인터넷으로 향하는 트래픽은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보낼 수 있습니다. 목적지 IP에 명시된 주소를 경로에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라우팅 테이블입니다. 즉, 라우팅 테이블은 트래픽을 어디로 보낼지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라우팅 테이블은 VPC 생성 시 자동으로 생성되며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생성하면 이 라우팅 테이블의 목적지 IP 주소가 0.0.0.0.0.0 인터넷과 통신하게 하고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서버는 프라이빗 서브넷에 생성해서 내부 서버와 프라이빗 통신만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이러한 버추얼 서버나 퍼블릭 서브넷에서 NAT를 사용하지 않는 서버는 인터넷과 통신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버추얼 서버의 운영 체제나 탑재된 소프트웨어들이 업데이트를 수행할 때는 인터넷에서 패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NAT 게이트웨이입니다.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서버가 위치한 서브넷에 NAT 게이트웨이를 만들어주면 서버는 NAT 게이트웨이를 경유해서 인터넷과 통신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특정 위치에서 이 서버에는 연결할 수 없습니다. 서버에 공인 IP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NAT를 사용하지 않아 인터넷에서 서버에 접근할 수 없게 하지만 서버에서 인터넷에 연결할 필요가 있을 때 NAT 게이트웨이를 사용해서 이를 해결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의 모든 서비스가 VPC에서 생성되고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 파일 스토리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등은 VPC 외부에서 작동합니다. 위의 서비스는 접근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 내부에서 접근할 때 접근 서버를 등록할 수 있고 외부 퍼블릭 환경에서 접근하려고 할 때는 접근하는 퍼블릭 IP를 등록해서 접근을 허용합니다. 만약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 외부에서 이 서비스에 접근하려고 하는데 프라이빗 접근만을 허용해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VPC 엔드포인트입니다. 우선 VPC와 고객사 네트워크를 프라이빗 연결, 즉 다이렉트 커넥트나 트렌지 게이트웨이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VPC에 연결할 서비스에 해당하는 VPC 엔드포인트를 생성하고 서비스 측에는 생성한 VPC 엔드포인트를 등록합니다. 이렇게 구성하면 인터넷을 경유하지 않고 고객사의 네트워크에서 VPC의 외부에 있는 서비스에 프라이비스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확장성 있는 네트워크 설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VPC 피어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개의 VPC에는 각각의 버추얼 서버가 있으며 이러한 서버들이 인터넷 대신 프라이빗 IP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통신하려면 VPC들 간의 네트워크를 연결해야 하는데 이게 바로 VPC 피어링입니다. 그래서 VPC 피어링을 맺으면 VPC 내의 버추얼 서버들이 프라이빗 IP 주소를 가지고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각각의 VPC의 IP 주소가 다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VPC는 10점대 대역을 사용하고 오른쪽에 있는 VPC는 20점대 대역의 IP 주소를 사용합니다. 이때 만약 10점대 대역에 있는 버추얼 서버가 20점대 대역에 있는 버추얼 서버의 프라이빗 IP로 접속해야 할 경우 VPC 피어링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VPC 피어링을 맺으면 기본적으로 20점대 대역으로 가는 트래픽은 VPC A에서 B로 가는 라우팅 경로를 지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VPC A 쪽에서 B 쪽으로 가는 트래픽 같은 경우는 라우팅 경로를 우리가 이렇게 별도로 지정해 줘야 하죠. 결국 VPC A 쪽에서 20점대 IP 경로를 VPC B 쪽 결국 VPC 피어링 쪽이죠. 디바이스가 이 경로로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VPC B 쪽에서 A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경우는 10점대 IP 주소를 VPC 피어링 디바이스 쪽으로 보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VPC 피어링을 맺은 경우 각각의 IP 주소뿐만 아니라 라우팅 테이블도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내 최대 5개의 VPC 피어링을 연결할 수 있고 프로젝트 간에도 VPC 피어링 연결을 만들 수는 있는데 하나만 만들 수 있는 점 감안해야 합니다. 온프레미스에서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의 버추얼 서버에 안전하게 연결하려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까요? 바로 VPN입니다. 그래서 화면과 같이 192.168.0.0-24로 표시되는 고객사 내부망에서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 있는 버추얼 서버의 VPN으로 프라이빗 연결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에는 VPN 연결을 위한 장비나 단말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 측에서는 버추얼 서버에 로컬 서브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로컬 서브넷의 IP 대역과 고객사 내부망의 IP 대역은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온프레미스에 있는 고객 네트워크와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을 안전하게 연결하는 다른 방법은 다이렉트 커넥트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VPN이 온프레미스와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의 버추얼 서버를 암호화된 인터넷 통신을 이용해 안전하게 연결한다면 다이렉트 커넥트는 온프레미스와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의 VPC를 전용 회선을 통해 연결하는 것입니다. 둘 다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를 프라이빗 연결한다는 점에서는 같고 통신 대역폭을 보장하느냐, 연결 대상이 무엇이냐가 다릅니다. 다이렉트 커넥트는 1기가, 10기가, 15기가 bps 이상의 회선 대역폭을 보장하며 VPC와 연결합니다. 다이렉트 커넥트로 연결하면 파이어월이 생성되어 온프레미스와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을 오가는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어 보안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나 대역폭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서비스의 경우 다이렉트 커넥트를 통해 연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온프레미스와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을 연결하기 위한 다른 선택은 트랜직 게이트웨이입니다. 트랜직 게이트웨이는 프라이빗 연결을 통한 확장을 위해 앞서 설명한 VPC 피어링과 다이렉트 커넥트를 아우르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훌륭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트랜직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면 복잡해질 수 있는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구성을 단순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VPC 피어링이나 다이렉트 커넥트는 1대1 연결 방식입니다. 만약 온프레미스의 여러 지역의 데이터 센터와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 여러 개의 VPC를 모두 연결해야 한다면 매우 복잡한 네트워크 구성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트랜직 게이트웨이를 사용하게 되면 마치 허브처럼 VPC와 온프레미스를 트랜직 게이트웨이 하나에 연결만 하면 되므로 매우 간단하게 여러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네트워크 아키텍처에서 트랜직 게이트웨이 A가 없다면 고객사 네트워크에서는 다이렉트 커넥트 하나로 VPC A를 연결하고 새로운 다이렉트 커넥트로 VPC B를 연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VPC A와 VPC B를 피어링하는 과정을 모두 진행해야 새 네트워크가 서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총 두 개의 서로 다른 다이렉트 커넥트와 VPC 피어링의 자원이 소모됩니다. 하지만 트랜직 게이트웨이를 사용한다면 고객사 내부망, VPC A, 그리고 VPC B를 하나로 간단하게 연결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트랜직 게이트웨이는 트랜직 게이트웨이 간의 피어링도 제공합니다. 현재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프로젝트 간 한 개의 VPC 피어링을 제공합니다. 만약 프로젝트 간의 이 이상의 피어링이 필요하다면 각각의 프로젝트의 트랜직 게이트웨이를 생성해서 VPC를 연결하고 각 프로젝트의 트랜직 게이트웨이를 연결하면 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하나의 트랜직 게이트웨이로 온프레미스 연결과 트랜직 게이트웨이 피어링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유의해서 트랜직 게이트웨이를 구성하면 효율적으로 VPC를 확장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고가용성 구조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서비스는 로드밸런서입니다. 로드밸런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을 서버 간에 균형 있게 분산하여 전체 서비스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서비스입니다. 특정 서버에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서버로 트래픽을 분산시켜줌으로써 서비스 장애를 예방할 수 있죠. 예를 들어 한 대의 서버에 너무 많은 트래픽이 몰리면 서버가 감당이 안 되어서 장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서버를 한 대에서 두 대, 세 대, 네 대로 늘리는데 이 각각의 늘어나는 서버의 트래픽을 골고루 분배를 해줘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것이 로드밸런서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과한 요청은 방화벽을 거쳐 로드밸런서로 전달됩니다. 여기서 로드밸런서를 생성할 때 파이어월이 하나 더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서버를 보호하기 위해 파이어월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로드밸런서를 통해 들어온 요청 트래픽은 다시 로드밸런서용 파이어월을 거쳐 버추얼 서버로 전달됩니다. 그럼 로드밸런서의 주요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드밸런서의 주요 기능 중 첫 번째는 서버 부하 분산입니다. 로드밸런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요청 트래픽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의 로드밸런서는 라운드 로빈, 웨이티드 라운드 로빈, 리스트 커넥션, 웨이티드 리스트 커넥션, 해시 등 5가지 방식을 제공합니다. 먼저 라운드 로빈은 서버 간에 순차적으로 트래픽을 분산하는 방식이고, 리스트 커넥션은 세션이 가장 적은 서버로 트래픽을 분산하는 방식입니다. 해시 방식은 하나의 서버의 세션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데, 해시 값에 따라 특정 서버로 계속해서 트래픽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웨이티드 라운드 로빈과 웨이티드 리스트 커넥션 방식은 가중치를 부여해서 앞에 분산 방식을 적용합니다. 또한 로드 밸런서는 SSL 오프로딩도 지원하는데요. HTTPS 프로토콜을 통해 전송되는 중요한 데이터들을 로드 밸런서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버는 HTTP 서비스에만 집중하고, 로드 밸런서가 HTTPS 처리를 담당함으로써 서버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전체 인터넷 구간에서 안전한 통신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로드 밸런서에는 SSL 인증서를 등록해야 하며, 이 인증서는 Certificate Manager에 등록된 인증서를 사용합니다. 로드 밸런서는 Layer 4와 Layer 7의 프로토콜을 모두 지원합니다. LB 서비스를 설정할 때, L4와 L7을 선택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설명드릴 상품은 DNS입니다. DNS 상품은 신규 도메인을 생성 등록하고 관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은 도메인 생성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터넷상의 공식 도메인 등록 및 관리를 지원합니다. 또한, 클라우드 내부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내부 도메인을 위한 프라이빗 도메인 관리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위한 리소스 레코드를 설정하여 요구에 맞게 도메인 이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GSLB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GSLB가 하는 역할은 앞서 설명한 로드 밸런서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로드 밸런서가 트래픽을 서버에 분산하는 기능을 제공한다면 GSLB는 헬스 체크 기능을 기반으로 각 서비스의 상태를 체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객에게 유리한 접속 경로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앞서 설명한 DNS는 사용자가 도메인 주소를 요청해오면 이를 등록된 IP로 응답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GSLB는 IP를 응답할 때 서비스의 상태 체크 후 알고리즘을 개입시킵니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의 GSLB에서 제공하는 알고리즘에는 라운드 로빈 방식과 레이시오 방식이 있습니다. 라운드 로빈 방식은 DNS 네임 리졸빙 요청이 오면 여러 연결 대상 IP를 순서대로 번갈아 가면서 응답해주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레이시오 방식입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가중치에 따라 연결 대상 IP를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첫째 연결 대상 IP의 90%를 설정하고 둘째 연결 대상 IP의 10%를 설정해 놓으면 열 개의 네임 리졸빙 요청 중 아홉 개는 첫째 IP를 응답하고 하나는 둘째 IP를 응답하게 됩니다. 그럼 고가용성 네트워크 설계의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처럼 사용자는 인터넷을 통해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로드 밸런서를 사용하여 각각의 서비스를 뒷단에 있는 버추얼 서버로 분산시킵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도 로드 밸런서를 앞단에 두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GSLB는 온프레미스의 로드 밸런서의 장애를 감지하고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의 로드 밸런서 IP를 사용자에게 응답합니다. 이렇게 구성한 설계가 재해 대응 또는 재해 복구인 DR 시나리오입니다. GSLB는 이 아키텍처에서 사이트의 장애 또는 재해를 감지하고 사용자 요청을 다른 사이트로 전환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성능 네트워크 설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글로벌 CDN 상품을 통해 콘텐츠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콘텐츠를 제공하는 원본 서버가 있고 글로벌 CDN의 엣지 서버가 있습니다. 이 엣지 서버에 콘텐츠를 저장하고 있는 원본 서버의 위치를 설정해주고 기존 도메인을 글로벌 CDN으로 등록합니다. 사용자가 설정한 도메인으로 콘텐츠를 요청하면 해당 요청은 원본 서버로 전달되지 않고 사용자의 위치와 인접한 곳에 있는 엣지 서버로 전달됩니다. 엣지 서버는 원본 서버에 콘텐츠를 요청하여 받아오고 사용자에게 전달합니다. 받아온 콘텐츠는 엣지 서버에 저장되어 다음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저장된 콘텐츠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캐싱을 통해 사용자는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서버에서 빠르게 콘텐츠를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엣지 서버는 지정된 유효기간 동안 콘텐츠를 저장하며 사용자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를 삭제합니다. CDN 서비스를 사용하면 요청을 엣지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원본 서버를 보호할 수 있고 HTTPS를 사용하여 전송 중 암호화를 통해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DDoS 공격과 웹 기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고성능 네트워크 설계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상단의 그림은 하나의 웹 서비스에 전세계 사용자가 접속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웹 서비스에 접근하는 속도는 서비스가 위치한 지역과의 거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원거리에 있는 사용자의 지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용자가 있는 지역마다 서버를 배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비용이 문제입니다. 여러 지역에 서버를 배치하는 비용뿐 아니라 그 배치한 서버를 운영하는데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듭니다. 비용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콘텐츠가 갱신될 때마다 각지에 있는 서버에서 콘텐츠 갱신해 주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CDN을 적용했을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용자 요청을 엣지 서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사용자에게 낮은 지연 속도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각지에 서버를 배치하는 비용과 콘텐츠를 갱신하는 오버헤드를 감수하지 않고서도 빠르게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의 네트워크 설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